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토페어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사실 팬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 떨려요 일단은 저는 잠시 좀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파를 연주하는 연주자 마롱이라고 하고요 이 악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이세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파라는 악기는 한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의 동아시아에 모두 있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비파라는 악기가 아시아의 악기이긴 하지만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에 처음 소개됐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베트남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나라만의 비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비파가 발전을 했었는데요 군중 악사의 시험을 볼 때는 비파가 필수 과목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악기, 현악기, 검은고, 가야금 있죠 그 악기를 하는 주자들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배운 다음, 악기 배운 다음에는 기타 배울까 이러죠 편하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친숙한 악기였는데 우리한테 좀 아픈 역사가 좀 있었죠 일제강점기 그 시기를 거치면서 사실 저는 그런 자료 같은 걸 찾아봤을 때 밖에 때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서 비파라는 악기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전이 되어버려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다가 1980년대쯤부터 보건사업과 계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는 한국의 비파도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연주자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비파는 중국의 비파고요 비파 연주자가 지금 제가 대략 알기로는 연주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학생들과 배우시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기저기 다닌 데마다 참 신기한 눈길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께 비파를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2부에서 연주해드릴 곡이 사실 먼저 한 곡이 갑자기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연주해드릴 곡은 비화 점취라는 비파 독주곡인데 좀 있으면 이미 겨울이고 눈도 오기도 했죠 좀 있으면 눈이 펑펑 올 텐데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죠 봄에 보면 벽꽃비 내리는 거 보셨나요? 비화가 꽃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꽃비가 내리고 점취라는 거는 물청새, 조그만한 새들이 꽃이 막 이렇게 날리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그런 풍경을 묘사한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이 아니라 다른 곡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스투페오 여러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자주 연주하는 곡은 아닌데 이 곡을 꼭 한 번 연주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사실 갑자기 또 이렇게 특별 무대라고 까마귀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좀 이상하죠 그것도 그렇고 서양학기도 아니고 동양학기인데 스투페오 여러분들과는 사실 음악 대회 경연 대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도 경연자였고 스투페오 분들도 경연자셨는데 그 앞선 무대를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만나고 싶다 저도 첼로 좋아하는데 그랬는데 이제 리더씨 최지안님께서 명함을 주셔가지고 좋아 이러면서 초면이니까 뭔 말을 못하겠고 와 이러다가 이제 같이 자주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마지막 곡 순서나 저도 경험 추첨할 때 여기 나와있고 싶었어요 되게 걸고 싶은데 그냥 저쪽에서 발만 덤덤 고르고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요 좀 아쉬워서 조심스럽고 잠깐 숨 좀 고르고 비화정취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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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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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